올 들어 대구와 경북의 출생아 수가 급감했습니다. 혼인권 수도 역대 최소를 기록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. 이렇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 들어 3월까지 대구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구의 출생아 수는 2,8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8.2%, 251명이 줄었습니다.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.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.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01명 줄면서 마이너스 8.4%를 기록해 전국 평균 감소율 마이너스 4.3%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. 이처럼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, 즉 자연 감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한 달 동안 대구의 출생아 수는 944명, 사망자 수는 305명이 많은 1,249명이었고, 이 같은 인구의 자연 감소 상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혼인 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. 지난해 대부의 혼인 건수는 8,340건으로 전년보다 1,540건이나 줄어 감소율 마이너스 15.6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, 경북도 마이너스 15%로 그 다음이었습니다. 신생아도 지속적으로 줄고 혼인율도 낮아지면서 인구 절벽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TBC 정석훈입니다.